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캘리그라피 할 때 정말 좋아하는 붓펜과 그리고 만년 정각 도장을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캘리그라피 붓펜은 바로 윙크 오브 스텔라 붓펜입니다. 캘리그라피 조금 해보셨다면 이 붓펜 아실 수도 있고 또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붓펜은 작은 글씨를 쓸 때 굉장히 좋고 기존의 쿠레타케 붓펜보다 좋은 점은 붓긋이 굉장히 뾰족해서 섬세하게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반짝이가 이렇게 예쁘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반짝반짝한 느낌이 고급스럽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토어팜에서 제가 포장을 하면서 주문해 주시는 분들의 이름을 거의 매일 적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붓펜을 써봤지만 이 윙크 오브 스텔라 펜이 가장 사용감이 좋고 쓰기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반짝이가 있기 때문에 받는 분들도 조금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반짝이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어떤 컬러는 금색이고 어떤 컬러는 은색으로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반짝반짝하고 예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캘리그라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작은 글씨 쓰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름을 주로 적기 때문에 빨간색이나 다른 색은 조금 사용이 꺼려져서 블랙과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라색도 사용을 했었는데 보라색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도 있다는 점. 이제 단점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점은 이게 리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쓴 다음에는 새 상품을 다시 구입해서 써야 된다는 점이 살짝 아쉬웠고요. 그리고 조금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실 거예요. 자 이제 빠르게 정각도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만년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만년도장은 색깔이 조금 너무 밝아요. 그래서 진짜 인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글씨체도 굉장히 컴퓨터에서 나올 법한 그런 글씨체이기 때문에 이건 보류를 해서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정각은 이것도 역시 사용을 잘 하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크기 자체가 너무 커서 저는 주로 작은 글씨용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큰 감이 있고 폰트 자체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도장이 제가 진짜 정착하게 된 도장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선물로 받은 건데 예스펜 사장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한 2년 전쯤에 제가 받은 건데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이랑 제가 같이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캘리그라피를 하시기 때문에 진짜 인주의 색깔이 어떤 색이어야지 예쁜지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주 같은 이런 색으로 잉크를 뽑아내셨더라고요. 정각 글씨체 자체도 보시면 아까 거랑 많이 달라요. 진짜 손으로 판 것 같은 그런 글씨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정각 도장 그리고 만년 도장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스펜 한번 둘러보시는 거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캘리그라피 붓펜 그리고 정각 도장 제가 잘 사용하는 거 꾸준히 사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